음악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런 음식과는 달리 조상들이 먹는 음식들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가공식품들이 첨가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첨가물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미료 물론 조미료도 인공 발효시켜가지고 나름대로 합성해가지고 많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맛을 갖고 무슨 맛이든지 다 낼 수 있는 조미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조미료 포함해가지고 살균을 할 수 있는 방부제, 색깔을 내는 색소제 그야말로 이 첨가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어떤 음식이 과일맛 난다고 좋아하고 아주 감칠맛 난다고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는 게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수많은 첨가물 중에 방부제는 그 식물이,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가지고 발효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 있는 미생물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야말로 그 미생물들이 우리의 귀한 음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사전에 뿌려놓는 그것이 방부제라는 것인데 또는 다른 말로 보존제, 식품 보존제 이런 것이 다 방부제인데 오늘은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천연적으로 많이 방부제가 있다고 하는 농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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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또 어려운 것 같죠? 농나무 참 이름이 조금 갑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고 보면은 농나무가 보고 싶다 농나무가 그리울 겁니다 농나무는 이름 그대로 이름 그대로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 가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식물들은 나무줄기가 녹색을 띄고 있어 그것이 점차 이제 진한 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더 녹색을 특히 띄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농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농나무는 남부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데 자생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제주도에 가면은 남제주군의 대정이라는 곳에 가면은 농남봉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농나무가 많이 있던 동네 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곳에도 그렇게 오래된 농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농나무는 그야말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나무인데 예전에 그 나무에서 소위 말해서 장래 장래를 추출했을 수 있었어요 증류시켜가지고 뿌리라든가 줄기를 갖다가 이제 끓여서 증류시켜가지고 거기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장래 이것은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식물은 그야말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힘이 좋은 이런 식물로 승용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절대 미생물이 접근 못하게 하는 자연 방부제로 그래서 미일화가 이렇게 해야 되면 그걸 발라야 되겠죠 그걸 바르면 이제 미생물이 접근을 못하니까 이런 뛰어난 역할을 하면서 심장병이라든가 이 순환기 질환의 장래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옛날부터 활용이 되어왔던 거예요 이 장래가 만들어지는 이 식물이 바로 농나무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남쪽에 제주도 쪽에 살지만 대만이라든가 일본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천년을 묵은 농나무들이 우리나라에 무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이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식물이 터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로수에 농나무가 일본처럼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농나무는 이런 풍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식물의 효능이에요 이 식물이 갖고 있는 약성 기능 그래서 열매라든가 줄기라든가 이것을 옛날에는 제주도 사람들 또는 아련역의 사람들은 구해가지고 이걸 끓여서 먹으면 온갖 병을 낳는다고 이런 믿음 하에 이 나무가 순환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그것만 그랬을까요? 더 험하게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근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배가 썩지 않는 배여야 돼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아야 배가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그걸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깨부실 수 있었던 거죠 그 나무의 시작이 전부 바로 이 제주도에 있는 농나무였다는 거죠 어쩔 수 없으면 이게겠죠 우리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농나무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그것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퍼지고 있는데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농나무가 그 잎이라든가 그걸 활약하는데 이 농나무에는 장래, 장목, 예작나무라고 이렇게 예전에 불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민간 방안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더 신격화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왜? 거기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아마 보증이 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는 그야말로 당산나무로서 신을 지키는 나무로서 일본의 신사를 지키는 나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예요 이 농나무가 그야말로 효능이 방부력 때문에 저거를 태우면 모든 잡균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해줄 수 있는 모든 기운을 다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질병이 돌 때 근데 그 나무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잘해가지고 하는데 그 불사에, 절에 이런 걸 조용스럽게 피우면 그야말로 잡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잡것이 바로 거기에만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도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깨끗이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피우면 그야말로 내 머릿속에 떠들던 그 마귀들이 그 번뇌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했고 부처님 불상도 아예 이 농나무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귀한 나무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그 지역에는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근데 우리가 초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잎으로 차를 만들어 먹어야 돼요 농나무 잎차 농나무 잎장아찌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재료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름으로 보면 잘못 써가지고 용래라는 이름을 또 쓰기도 해요 장래하고 용래하고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죠 비슷하게 또 쓸 수는 있긴 있는데 장래는 바로 우리 농나무에서 추출되는 중립식에서 만들어진 그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래는 또 나무가 다른 나무에요 용래 근데 우리 쪽에는 없는 나무고 인도, 에시아 쪽 이쪽에서 나무 나문데 얘도 장래만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죠 상당히 귀한 나무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중류를 뽑아내서 결정하여 해가지고 가루를 쓰는 거예요 광물성처럼 식물성에서 이제 재료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래, 용래 이런 이름을 구별하시고 우리는 수수하게 농나무를 하는데 이 식물의 전체적인 과가 농나무과에 들어가는데 이 농나무과에는 너무 중요한 식물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들처럼 그러니까 농나무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친척 멀리 있는 친척 다 알아둬야 돼 그래야 가까이 있는 친척한테 가가지고 농나무의 비슷한 성질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거죠 후방나무, 참식나무, 육개, 캐피나무 말이죠 생강나무, 비목, 조작나무, 월계수, 아보카도 얘들이 다 이 농나무과 식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농나무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그 농나무과 닮은 식물이 뭐가 있는가 이 중에서도 그게 바로 생달나무 또는 육개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남쪽에 살고 있어요 남해안 지역에 그래서 남해안 지역은 그야말로 아열대처럼 기후가 변해가면서 그런 식물들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점점점점 우리한테 많은 그런 어떤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우듯이 집에서 월계수 키우듯이 아보카도 키우듯이 우리 농나무를 우리 집에서 한 그릇씩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를 하는지 귀신은 절대적으로 못 와 제주도 신앙에 의하면 집 안에는 두지 않는 걸로 돼 있어 왜냐 당장 오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농나무 웃어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집 가까이 심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집에다 심으면 나아줄 것 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제사 지낸 날은 저쪽으로 옮겨놓고 집에서 키우는 건 그래서 그 잎을 우리가 월계수 잎처럼 월계수 뭔지 아시죠 지금도 마트 가보면 월계수 잎으로 향료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어요 생선 또 육류 할 때 월계수 잎 이 식물이 바로 전부 다 농나무가 식물들이에요 그 식물의 잎에서는 그 특별한 향이 난다는 거죠 개피 잘 아시죠? 개피 개피는 시장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러지기도 해요 개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지고 개지 또는 육계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지고 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육계라는 것은 개피 껍질에서 껍질을 또 벗겨낸 것이 육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피 나무는 안 자라요 이것은 중국 거쳐가지고 베트남 쪽에 지금 많이 키우고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베트남에서 재배된 것들 질이 좋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개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식점에 가면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향료를 하나 쳐주는 게 있는데 시나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시나몬 또는 키나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 가지고 개피 향 나는 향료야 그것은 이 개피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밀접한데 중국에서 나오는 개통의 개피하고는 다른 실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그쪽에서 부르기는 진짜 개피라고 부르고 중국에서 나오는 건 베트남 쪽에서 나오는 건 가짜 개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유럽에서 그 향료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시작을 선점해야 될 때 맛을 보니까는 중국 쪽에서 오는 개피보다도 이 실론이라는 지방 이쪽에서 나오는 개피가 더 순수하고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그거는 특히 음식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중국 쪽에서는 약재로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음식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조금 더 향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것은 또 부드러운 쪽에 진짜 개피라는 부분 이걸 실론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실론 개피라고 붙여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시나몬이라고 하면 바로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열매가 수입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그 식물의 전체적인 기능도 결국은 농나무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농나무가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손쉽게 이제 3월이 지나 4월이 오면 산에 노란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산에 들이 아니고 들에 피는 것은 산수이고 산에 피는 것은 생강나무라는 게 있어요 생강나무 그리고 또 바닷가 쪽으로 가면 비목나무라는 게 있고 이런 식물들이 농나무가에 들어가는 식물로서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물론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감태나무라고 또 있어요 얘들의 잎은 전부 다 향이나 그래서 어린 잎이든 조금 마른 잎이든 식물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이 향을 한번 비벼보면 아 향이구나 차로 꼭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왜? 아 농나무도 그렇게 먹는 건데 같은 과인데 향이 있는데 왜 못 먹겠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나무들 중에서 생강나무라는 식물은 생강나무라는 식물은 농나무과 중에서 가장 이제 이른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새순이 나와 그 새순 갖고 덮어서 차를 만들어 먹어요 생강나무 잎차 재배를 안 해요 조금씩 얻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차를 먹으면 그 나름대로 또 현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약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농나무과다라는 걸 제가 인식시키고 그 잎 장아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3월 지나서 4월 5월에 새순 나오면 잘 확보해가지고 그건 전국에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하는데 그야말로 나름대로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고 몸이 찬 사람들한테 좋아야 따뜻한 기회를 부르죠 그리고 그 꽃은 그야말로 꽃차로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생강나무 꽃차 거기는 기름이 많이 있어요 그 기름은 바로 다 방부제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나무과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거 외국 거 다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농나무식물로서 바로 생달나무라고 있습니다 생달나무 이 생달이라는 것은 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어떤 선왕당 개념 이 개념도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얘도 크게 자란 나무입니다 이 생달나무는 그야말로 농나무과 식물 중에서는 농나무하고 아주 유사한 식물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농나무는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자생지가 남해 일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가면 우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 생달나무가 오래된 생달나무가 살고 있어요 400년 500년도 물론 그보다도 더 오래된 것도 있었을 텐데 아까 그 긴급식에 쓰는 바람에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 생달나무는 농나무하고 아주 비슷하다 같은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름이 계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잎에서 벌써 향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달나무만 쓸 것이 아니고 농나무도 쓰고 농나무도 쓰고 생달나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농나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왜냐 향이 농나무가 훨씬 더 뛰어나니까 아주 이 농나무나 생달나무는 특징적인 게 잎이 단순해요 잎이 단순해요 가운데 주맥이 있고 옆에 두 개의 측맥이 있어요 주로 그 형태예요 더 이상 없어요 복잡하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잎이 녹색이 더 진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연한 색이 들면서 점점점점 진해지죠 그 연한 거 보면 아주 밝은 녹색이에요 칙칙하지가 않은 이런 식물들이 이제 향을 맡아보면 우리가 아 이게 차로 쓸 수 있겠구나 장아찌도 시키니까 직경을 바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차나무 덕 그러니까 뽑듯이 조금씩 뽑아가지고 모아서 잎차도 만들고 덮어서 그 다음에 발효시켜서 장아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면 그야말로 올개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 식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런데 그 차이점이 생달나무하고 농나무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잎 뒷면을 이렇게 보고 저 맥을 살펴보셔야 돼 저 맥을 맥을 살펴보시는데 중맥하고 측맥 사이에 선점이라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맥과 맥 사이에는 보통 겨울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곤충들의 애벌레가 거기서 깨어나고 있어요 거기가 숨기 좋고 따뜻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거하고 좀 구분되는데 식물에는 특징적으로 그 향을 내는 식물들 중에서 보면 선점이라는 게 있어 그것이 두 개가 콕 찍혀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향이 높은 거야 얘가 농나무가 그래서 결국 이게 농나무 비슷한데 생긴 거나 향이 이게 진짜 농나물일까 하고 구별하려면 딱 뒤를 보고 확인해가지고 진짜 농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은 그것도 나름대로 차로 쓸 수 있고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한방에서는 그 생달나무를 이름을 따로 부르는데 그 이름이 그 이름이 한방에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에 보면 계피라고 불러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식물의 이해를 할 때는 학명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양명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지방에서 부르는 이름도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름은 그야말로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은 우리 지식이 모자랄 때 붙여진 것도 있고 또 그 개념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있으니까 절대 이름의 속지를 말아야 돼요 이름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의 기능을 잘 살펴가지고 제대로 확보해야 되고 지금 이 농나무라든가 이 생달나무는 다 약재로 쓰는데 생달나무는 농나무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전부터 활용을 했고 그 잎 같은 걸로 다 끓여서 다 차로 다 해가지고 질병치료에 썼던 것이죠 농나무 잎이나 생달나무 잎이나 다 썼는데 민간신앙에 의하면 민간신앙에 의하면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정도로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항암제로 그런데 그런 연구가 계속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인삼이라든가 차나무처럼 더 정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빨리 활용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음식으로 먹어보는 거예요 약으로 쓰고 보다도 일단 음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농나무 잎장아치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그야말로 내가 질병이 좋아지는가 그 다음에 또 농나무하고 비슷한 거 생달나무 잎 이것도 장신을 만들어 먹는 게 부드러운 것 같고 차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은 과연 내가 좋아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른 생활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그걸 먹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농나무 없더라도 생달나무 잎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월계수 잎을 사가지고 뭐 먹겠어요 무슨 뭐 옛날 아보카도만 먹겠어요 우리가 좀 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농나무과 계통의 식물들을 갖고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농나무는 글재로 사용되는 걸 보면은 강심제 강심제 그야말로 순환기 질병에 의해가지고 심장에 협착이 생겨가지고 억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둥둥둥 뛰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아주 특별한 약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로 차 한 잔 그렇죠 음식이라는 거 약효능 있는 걸 갖다가 좋다고 막 이렇게 밀어넣는 것보다도 내 몸하고 맞춘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처음 들어오는 거면은 여러분들하고 서로 맞춰보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이 식물하고 나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조금 내가 몸에서 거부하는 게 있나 그럼 더 적게 먹어야 되겠죠 더 천천히 먹어야 되겠죠 기간이 더 넓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건데 이 강심제로 심장 약한 사람들은 하여간에 차로 마시면 좋은데 이런 제품이 없는 거죠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많이 심어서 선별해서 아주 깨끗한 공정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월계수 잎처럼 팔아야죠 키워야죠 그렇죠 농가서도 올려야죠 그냥 아무나 그냥 아는 사람만 따먹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이 식물도 차가 될 수 있다 이 식물도 조심해서 먹으면 효능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음식의 하나로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냉증에도 쓰고 관절통에도 쓰고 요통 그야말로 이게 안 걸려들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병 들었다면 하여간 이 나문만 작살 났던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구한다는데 그게 뭘까 하고 물어보면 다 이 나무였던 거야 여기 다른 쪽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이거 쓰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어요 동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비방이 있는 거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부드럽게 음식으로 차로 가루를 해가지고 말려서 가루를 해가지고 첨가물로 그야말로 그러면 인공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 자연 방부제 천연 방부제 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변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방부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성질은 좀 따뜻한 편이고 또 평하고 이렇게 맛은 쓰지 않고 달고 조금 매운듯한 감은 있죠 그거는 이제 어디서 자라나느냐 식물에 언제 채취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근데 쓴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농나무니 생달나무니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관련된 비슷한 식물들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식물을 갖다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 향이 이 향이 나는 그 이유는 그 식물체 안에 정유라는 성분이 나와요 바로 정유 이 정유라는 것은 식물체에 있는 기름이에요 동물성이라든가 광물성에서 나오는 기름이 아니고 식물 자체에서 그 식물을 지켜오던 그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던 그 향이 있는데 그 향은 대부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씨 변화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 공격하면 좀 강한 냄새를 피워가지고 못 먹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설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못 쳐다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식물체 안에서 정유가 하는 거예요 정유는 함부로 먹으면 그 식물이 쏜 그 화살처럼 내가 몸이 탈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성이니까 좀 쎄니까 근데 이 식물이 좋지 하고서 그냥 먹었다가는 오히려 그 식물이 내뿜는 화학작용에 의해가지고 내 몸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적응을 시켜야 돼 그리고 그 성분을 완화시켜야 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동물실험이라든가 생체 실험까지 거쳐가지고 나오는 게 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건 먹을 수는 있는 건데 내 몸에 과연 맞는가 이건 내 스스로 결정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건 차분하게 그 음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찬데 가급적이면 그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차 성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종류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또 다른 기능하고 합쳐져가지고 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맛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식물이 가장 싱싱할 때 우리가 법제를 하고 차를 덮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오랫동안 놔두고 쓴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를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 성분이 이제 종류가 돼가지고 장례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장례는 일본 같은 데서는 예전에 그걸 갖다가 전매 용품으로 아주 따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파는 식물로 재료가 돼 있어요 큰 나무에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것들은 상당히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이렇게 팔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장례인데 지금도 이 천연 장례는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 나무에서 직접 해서 종류시켜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는 그 재료를 갖고 고급 향료를 만드는 거야 천연 성분 갖고 고급 향료 그다음에 살충제 방부제 이런 게 상당히 비싼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 식물이 많지 않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식물들이 제법 많이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보다는 보존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키우면서 내 집에서 내 하나 키우면서 그 잎 갖고 올해는 이걸로 이 잎으로 차를 내가 조금 갖고 해가지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장아치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냥 가로수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해안 쪽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에 이 식물들이 그 식물의 생명 아닙니까 그 지역의 아주 대두부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크게 돼야 멋있는 가로수가 되는데 그 식물들을 갖다가 저거 농나무 하고서 냄새 맡아보고서 막 채취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농나무가 보통 나무입니까 귀신을 부리는 나문데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건 한 그릇씩 사가지고 방에서 키우든지 목욕에서 키우든지 키워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요새는 요새는 그런 이제 멍적보다도 외형으로 다시 말해가지고 그 잎을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제로 쓰는 거야 그냥 먹으면 좀 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형으로 쓰면 탈이 좀 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생기면 내 몸에 한 번 적응이 잘 되나 목욕제라는 것은 상당히 온천 목욕 같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니고 이 식물을 갖고 이제 같이 넣어서 그 향을 갖고 내 몸에서 천천히 바라들이는 거죠 그럼 이제 목욕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재료값이 비싼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는 일반 공중시설에서는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쓸 시간이 없을 겁니다 있어도 별로 효력이 없을 겁니다 한 1년 동안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요새는 실내 다 자기 시설이 있으니까 이 잎을 갖고 차 먹고 난 거 우리여서 남은 거 있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거 있죠 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함부로 버렸다가는 미생물이 죽어가지고 또 식물들이 잘 못 자라는 수가 있어요 화분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아무데나 둘 게 아니고 목욕탕 목욕제로 푹 우러나가지고 하면 입도 즐기고 그러니까는 성분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목욕제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게 자체가 우리가 지금 농나무과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농나무의 효능이라든가 비슷한 거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 농나무는 지금 민방에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장래 이 개념을 벗어나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사실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자라나는 지역이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써왔지만은 여기서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써왔지만 아직 그걸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의학자들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치료약으로는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매나무부터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잘 키우면서 내 스스로 내 몸에 적응시켜야 하는 거죠 몸이 찬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효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피를 이해하시면 돼요 개피 여러분들이 개피 아까 육개 조금 혼란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 혼란스러울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남쪽에 가면 육박나무라는 이상한 나무가 있어요 육자가 들어갔어요 육박전하듯이 육박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일명 해병대나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 나무가 잎이 알룩달룩 해가지고 우리나라 남쪽에서 자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도 향이 난단 말이에요 이 식물도 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활용 가치가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보면 성분이 갖고 있는 치료 효능이 있어요 이 육박나무하고 이름이 같은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지 안자생하는지 애매한 육개나무가 따로 있다니까 아까 계피 육개 그거 말고 닮긴 닮았는데 이름이 육개나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자체가 이 아까 생달나무 계피 또는 저기 그 계피의 겉껍질을 빼면 또 육개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부르잖아요 근데 남쪽에 가면은 육개나무라고 따로 재배하고 있는데 계피나무랑 닮았어요 향도 계피향하고 닮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는 않고 제주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무를 활용하려고 근데 계피도 아니고 실제 육개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육개나무인데 육개나무인데 이 식물을 베트남 같은 데서는 식물을 따로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이름을 따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학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육개나무하고 계피나무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들어온 거 많은 종류가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피라는 식물하고 육개나무하고는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생하지 않고 근데 잎 생긴 거 보면 계피나무하고 꼭 닮았단 말이죠 그래서 농나무과 중에서 그렇게 외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언젠간 또 시중에 나옵니다 그것의 껍질을 계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써요 계피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특이한 형태로 해서 그것도 빵을 만들 때 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루를 다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잎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이쯤 두고 꽃은 너무 작으니까 꽃은 너무 작으니까 조금 적어요 전체적으로 이 농나무의 꽃은 아주 꽃이 작고 녹색을 띄고 있어 눈에 잘 안 띄어 그리고 잎이 늘 푸른 잎이기 때문에 두껍고 질겨요 그래서 잎을 채취하려고 그러면 새순 나올 때 새순이라는 것은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이제 좀 달리기 전에 그 사이에서 그 열매를 키워내기 위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때 늙은 잎보다는 새 잎이 그 활동이 좋아 그래서 개들이 내는데 그때 그 성분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안에 있거든요 그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먹으면 내 몸에 거칠거칠하게 되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해주는 그 성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 몸에 활력을 높여준다 그 안에 그쪽 그걸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때가 꽃이 피고 나서 새순 나오기 전에 나무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새순이라는 게 잘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농나무도 이 농나무도 키가 크고 상달나무도 키가 큰 편이고 그러니까 좀 작은 것들 이렇게 재배하면서 채취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는 똑같이 까맣고 이런 천연방부의 아주 뛰어난 식물의 농나무가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 식물의 자체로서 인공적인 이런 방부제를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이걸 갖고 이용해가지고 천연방부제로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내 몸에 또는 우리 음식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농나무가 식물 중에서 아까 중부지방에 나는 생강나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생강나무하고 비슷한 비목나무 또 있고 감태나무 있다 그랬어요 중부지방에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가 또 있어요 생강나무 속에 들어가는데 린데라 속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오약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오약 중국에 나오는 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오약이라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약도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천태오약이니 천대오약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양명으로 특별히 쓰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 오약이라는 식물이 이 오약이라는 식물이 역시 농나무가의 식물로서 뛰어난 약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열약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해서 다양한 면을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식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오약이라는 식물은 특효가 토할 것 같으면서 배가 아픈 오심복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내 몸에 있는 걸 갖다가 다 확 퍼뜨려주는 느껴져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는 데서 중요하게 쓰는 약물인데 실제적으로 이 나무의 모습이라든가 이 효능이라든가 이걸 하려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농나무과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그 모습도 이해가 될 수 있고 활용도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전부 다 아까 말한 농나무과의 전체적인 식물들 이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달나무라든가 월계수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관련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농나무과 중에서 진짜 잊지 않아야 될 식물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후박나무라고 있어요 후박나무 어디서 잘못 부르면 호박나무라고도 불러요 울릉도 호박녀 그렇죠? 울릉도 후박녀 이 원래인데 왜냐하면 울릉도에도 후박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후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일본 목련이라는 식물인데 그건 목련과 식물인데 그 식물의 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후박이라고 해가지고 소화제로 써요 소화제로 그게 후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던 진짜 후박나무는 바로 농나무과의 후박나무인데 아까 통영에 있는 우도에 생달나무하고 이 후박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남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고 한 나무인데 이 후박나무 자체는 다 소화제야 잎 자체가 다 소화제야 그러니까 그거를 부드러운 잎을 많아요 거기는 철자라요 얘들은 그걸 따서 우리가 차로 만들고 농나무과의 한식물로서 그렇죠? 농나무다는 향이 좀 부족하지만 맛은 들떨고 아주 단맛이 들고 좋아요 그래서 새순을 잘 확보해가지고 새들이 먹기 전에 까마귀가 와서 먹기 전에 내가 먹고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장아찌 만들고 버리고 만드는데 이만큼 남도에 농나무과 식물로서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나무 최고의 식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차선으로 유사한 식물들의 관계들을 이해하고 한식물만 키울 게 아니고 후박나무도 키워야 되고 생달나무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음식으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간다 그러면 생달나무는 생달나무대로 후박나무는 후박나무대로 그 효능이 우리 몸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농나무만 최고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내 몸에 잘 맞게 활용을 해가지고 산에 있는 우리 예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음식을 갖고 장아치도 만들고 발효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목욕재도 만들고 기타 등등 빵을 만들 때 향도 집어넣고 이스트라든가 불필요한 이런 맛을 가지고 향을 내는 첨가재들 말고 그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론으로서 그야말로 자연 당부제를 활용해가지고 식물의 권능입니다 그걸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다 그러면 오늘도 또 즐거운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